아이리스 앤드 더 자이언트 오늘 아빠는 어? 내 수영 교습때문에 태워주고 있었는데 어..뭐 어..뭐 말할 수 없었다 이곳은 이곳은 그곳에서 제가 들을땐 한 번에 이곳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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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계엠 한국 없음 안타깝습니다 클래식 모드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나이트메어 모드도 해보든가 말든가 아이리스와 자이언트 그린 자이언트 뭐야 삼도천이요 스틱스 강인가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 자 여기도 이 팁이 나옵니다 카드 4장 중에 쓰세요 도끼가 님 앞에 있는 애들 다 때릴 수 있음 음 상대 터님 그 모든 스워드 카드는 한 턴에 다 쓸 수 있음 세 개 다 써보쌤 다음 층으로 가세요 크리스탈을 집으세요 크리스탈을 집으세요 특수한 카드를 줄 거임 상자를 열어서 세 카드를 얻으세요 턴이 끝나면 열 수 없음 두 팩을 뽑으세요 크리스탬 검... 검이 되게 많네 다섯 장이나 주네 그래도 도끼가 광역이고 이거는 파란색인데 언커번인가 삼 어포넌트인 어 스트레이트레인 근데 대게 없는 걸 넣어야겠지 일단은 오브젝트를 당겨옵니다 오브젝트를 당겨옵니다 도끼랑 이렇게 들고 옵자 도끼랑 이렇게 들고 옵자 봅시다 가방에 카드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 있다 조심하셔 가방이 모두 모두 비면 님은 집니다 형 데몬을 쓰러트릴 때마다 별을 한개 봤는데 아니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은 뒤집니다 음 계속 올라가 보십쇼 공격력 4 1 1 1 1 얘들 체력은 어디 나오지? 그냥 다 한방인가? 1 2 1 2 2 2 2 2 2 3 2 2 3 4 5 5 6 6 6 아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아 미안해요 아 그냥 지나갈 수 있네 괜히 쳐맞았네 이번에는 계단 어디냐 도끼짱쌤 도끼짱쌤 기억 엇 다음 게임 오래밥이야? 레벨업을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상자 칼 모든 공격을 두턴간을 막습니다 의지를 회복합니다 도끼 의지 아유 미친 개새네요 잠깐만 아유 미친 개새네요 아유 미친 개새네요 매지칼 파워 카드는 다 일회용 수멸 카드입니다 빅데몬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매지칼 파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을 일곱개 픽업하면 도끼를 얻습니다 도끼를 맞고 생존하면 기절받 기절합니다 기절받 기절합니다 기억 이 게임 스토리가 왜이래 이 게임 스토리가 왜이래 이 게임 스토리가 왜이래 우리의 꿈을 우리의 꿈과는 우리의 꿈과는 우리의 꿈과는 우리의 꿈과는 우리의 꿈과는 그 힘이 도둑놈은 카드를 훔쳐갑니다 풀 단도 채찍 오브젝트를 끌고옵니다 굳이 얘네들을 다 잡을 필요는 없는거지 또 흠 칼 활 칼 아처럼 근데 저걸 또 다 잡으면 경험치를 주는거지 그러니까 좀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도둑놈 잡고 레벨업 레벨업 레지스탕스 피킹업 어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집을 때 의지를 회복합니다 층마다 크리스탈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드로우 의지 사대미지 사대미지 엘리트다 끔찍한 힘을 지녔습니다 r15 spring 모든 적들이 두 번 공격합니다 x3 아..이구..어..어떻게 하냐 저기..몸뚱이에..다이아있는거..저거다 방패잖아 저거 여러번 때려야되잖아 오브젝트를 다한경우입니다 칼이랑.. 회복이랑 도끼한대 때리고..맞은다음에 와..저것도 저렇게 그냥 때리는구나 오자마자 헐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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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칼로 때리고 아니다 저거 잡아야지 자고 매지컬 파워를 줍니다 3 이상의 데미지를 1줄입니다 도끼를 맞고 살아나면 적이 2턴간 스턴 됩니다 휩 카드로 스틸을 할 수 있습니다 길 선택하는거는 딱히 없나? 어우 왜케 많아 야 도끼 가져와 너는 뭐하는 애니 어택 8인데 아 저렇게 하는거구나 야 도둑놈있다 헬로 이게 어렵네 아 어렵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거지 아 어렵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그냥 넘어갈수도 있고 얘들 더 잡을수도 있지 어떤게 더 좋을까 파밍은 그래도 하는게 맞지 않을까 희든 비하인더 쉴드 희든 비하인더 쉴드 희든 비하인더 쉴드 희 희 파밍을 하는게 좋은 행동일까 ㄱ입니다 다음 게임에 힘을 줍니다 활 들고 가서 스토리가 너무 나쁜데 저 색 저거 저 또 도끼로 때려부려야 되는데 곰덫 내가 저기에 닿으면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다음 맵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요 저거는 효과가 뭐지 언올드 엠포라 그걸 부수면은 뭐 뭐라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 미친 몹이었어 쟤들 뭐야 칠 딜인데 돌에 숨어있을 때는 낼 수 없다 스미 아파요 내 앞에 있는 적 공격할 수 있다 처치하면 세 장의 카드를 훔쳐온다 도끼로 쓸고 도끼로 쓸고 저항 저항 쉴드 카드가 세 턴 간 2가 함소시킵니다 트릭 12장의 카드를 쓰면 12장의 카드가 12장의 카드가 가방으로 돌아갑니다 드로우 아야 써로우 이스 필링 미 의지를 5 1게 만든다고 왜 이딴 카드가 있지 페널티 카드 아니야 뭐야 왜 있는 카드야 이스 필링 미 저어 슬픈 눈 하고 있는 쟤가 숨쉬기를 다른 애들한테 써야겠구나 아 쟤는 칼 준다 아 울지마 이씨 뒤질라고 열받네 아 죽었다 아 기래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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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읽었었다 별을 39개 얻었습니다 다음 게임에 들고 갈 보상을 선택하세요 6개의 썬더 카드 6개의 썬더 카드 6개의 소드 카드 6개의 스틸 카드 기억을 2개 얻었습니다 층마다 금색 모래시계를 보너스 턴을 보너스 턴을 줄 것입니다 «Choice this memory» 투명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상자에서 스틸 카드가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주인공 슥 또 죽냐 스킵 왜 한국어 안해줬을까 싹 쓸고 찌르고 튈까? 잡으면 뭐 주는 거 있나 얘네들 별 주는구나 근데 잡는 게 이득인지 넘어가는 게 이득인지는 게임을 계속 플레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 때리고 때리고 이러면 덫 맞는구나 상자 먹고 불 불 스틸 스틸도 아까 눈물 카드 얻었던 것처럼 제대로 안 쓰면 안 되더만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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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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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휩때몬 머리 위에.. 저것 뜨는 애 잡으면 한턴 더 주사 소드 회복 휩때몬 뭐하는 애냐 휩때몬 해골 부활시킨다고? 훔치기 해보자 휩 가져왔다 크리스탈을 잡을 때 의지를 회복합니다 열두번째 쓰는 카드를 가방에 넣습니다 휩때몬 회복 스틸 어우 졸라 아파 회복하고 칼찌.. 칼찌? 스틸? 왕 도끼 들고 왔다 왕 도끼 들고 왔다 엘리트 특수 능력 골든 아워글래스가 스틸 카드를 바로 손으로 가져옵니다 자 낫과 스트레이크 다운 all the opponent of the same 흠... 아, 같은 적이 다 만든다고? 좋구만. 칼집. 아니, 이거 회복 카드 왜 핸드에 다 잡혀있냐? 이거 안 없어지는 카드인가? 아, 이게 다음 전투에도 그냥 넘어오는구나. 어쩐지 좋은 카드다 싶었더니, 저런... 함정이 있었구만. 곰덧 두개. 상자 열고. 회복 짓고. 도끼 짓고. 도끼로 잡고. 먹고. 도끼먹고, 회복먹고. 아, 회복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잡고. 저것도 부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맥시멈 윌 포인트를 등급합니다. 체력 관리, 카드 관리, 그리고... 그리고... 이게... 장난하나. 야, 도둑놈 있는데 잡을 카드가 없네. 아이고, 내 칼 뺏겼다. 도둑놈 뒤져. 두개, 단물 … 갈수록 불이 identical. 출연 lí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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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англий wanted. 이거 먹은 다음에 카드 훔쳐오고 스틸 있으니까 카드 관리하는 건 좀 편하네 스틸 한 라인 끝장내고 호호 피 깎아 놓고 아 이번 턴에 회복했었어야 했네 아니구나 힐 하고 잡고 힐 힐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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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틸 썼어야지 스틸 썼네 아까 갑바 두개였는데 왜 다 깎였대 컨피던스 카드를 사용하면 플레임 카드 플레임 카드 뭔 소리야 이게 도끼가 한 줄 공격이요 그러니까 한 열 뭐라야되냐 저거 저것은 오인가 열인가 세컨드 로우는 뭘까 아무튼 대거가 강화되는데 휩 카드가 스틸 카드가 됩니다 대거 들고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줄 공격이 가능하다 저거 먼저 잡아야되죠 근데 나 지금 원딜 원딜이 안 잡혔다 어떻게 해야되죠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해야될까 일단 핸들을 털어야겠지 칼 단도 단도로 저거부터 까고 터지고 레벨업하고 쓰러뜨릴 때마다 윌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소드 대거 엑스 에로우로 서치할 때마다 윌 최대치 더 올려놓을까 최대 체력이 최대 체력이 제일 중요한거 아니겠어 이 핸드로는 잡을 수 있는게 없다 저거 저거 데리고 와서 저거 잡자 도끼가 저거 아 이거 못 잡지않나 애들 이거 못 잡지않나 애들 아 못 잡는다 내다버린 칼 카드 내다버린 칼 카드 가져오고 방패.. 폭탄 터뜨리고 뒤에 화살 세 마리나 나왔다 뒤에 화살 세 마리나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일단 넘겨야되나? 아 와.. 저렇게 너무 어스드리네 누가 맞는다 방패 까고 아니 각옷 까고 잡고 스틸하고 대거로 요것들 깔수있지 이제야 잡을 수 있네 아이 화살로는 안되네 야 대거는 되는데 화살은 왜 안되네 요놈 잡고 도끼로도 못 잡나 그러면? 야 저.. 방패병한테 얼마나 쳐맞는거야 돌겠네 돌겠네 어?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야 너 일루와 개깝치네 진짜 여기서 sehr 득대에... 야 이거 어떻게 잡어 이거 아휴 이거 방패 저거 아이UU 의제 잡냐 저거 저거 야 좀 저거 좀 잡아주라 아 드디어 잡았네 그지 같은거 사다리 다음 층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실드를 파괴하고 아머를 파괴합니다 이 카드는 가방으로 돌아옵니다 도적칠 와 우는 애굴 빨리 잡아야겠던데 상태이상 넣는 애들 저거 어떻게 잡아 레벨업 이치 플러 투 데몬즈 윌비 에 뭔소리야 이게 강해지고 경험치를 더 준다구요 괜찮을거같은데 괜찮을거같은데 내가 지금 체력을 많이 찍어가지고 괜찮지 않을깐 없었어요 힐하고 힐하고 쌍사 까고 활이랑 도끼랑 스틸 스틸 뭐 이상한 바위 카드 주는데 저거 아워글래스 잡고 엥 아예 방패 들고 있었나봐 자 야 스틸하면 뭔 카드가 들어오는거지 가방 볼수있나 크러쉬애니 어퍼넌트가 뭔가 뭔뜻이야 적을 없애거나 들고 다녀봅시다 핸드관리하자 처리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야 복수전이야? 어택 8 카드를 불태웁니다 불타는 카드를 사용하면은 8 윌 포인트를 지불해야합니다 야이 빨간거 땜에 글씨가 잘 안일킨다 네 맥시멈 위를 떨어뜨립니다 방패는 매지칼 데미지를 반사합니다 썬더를 어디다 바로 될까 아 근데 나 이거 쓰면은 쟤네 방패 먹힐 수 있나 되네 저 불타는 스웩 먼저 때려야 되는거 아냐 아 호우셋 뭐야 이거 원 오브 더 헤드즈 오브 더 테러블 아 설명을 적어주세요 아이 원 투 기브 댐 더 찬스 다시 살아난다구요 이제 썬더 박으면 되겠다 땡 그러면 내 턴이지 현두미색 저 뒤에 매지컬 반사 있으니까 활쟁이 잡고 방패병 잡고 방패병 잡고 아이 댕댕습 저 잡고 방패 치우고 까고 흠이 부활했어요 다시 잡아 트릭 써보자 트릭 써보자 트릭 괜찮은 카드가 와 계속 나온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그냥 잡고 바로 나가면 안돼 아이 미친 어쩌라는거야 못 넘어가는거 아냐 이러면 아 채택으로 계단을 가져와야되나 메모리 진짜 현두미네 캐러베로스였어 매지컬 파워 리얼 현두미였네 도끼기절 윌 포인트 가 오 컨피던스 카드가 가방에 있으며 이메 디에이틀리 카드를 뽑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휩 카드가 스틸합니다 야 제 공격력 26이야 미쳤나봐 내 가방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또라내냐 기억복행 회복하고 갈까? 아 20일이니까 회복 안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미쳐돌라 흑 아 요거 잡아죽여야 되지 아 이거는 데미지가 없지 채찍 돌로 찍어볼까? 한방컷개굴 얘 앞으로 끌고와서 그 도끼 한 번 휘두르고 아 일단 저거부터 까야된다 이거 힐 언제 해야되지? 16댐 맞아야 되니까 일단 덫을 한 개를 맞고 힐을 하는 건 없겠지? 아 이렇게 해도 되네 아 이러라고 덫이 있는 거였구나 박쥬쉑이 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아 미비기야 이런 뻑 힐을 벗고 힐을 벗고 슥삭 개꿀잼 미비기였던 거잉 쉴드 가져오고 뒤에 거 까지 처리를 하고 뭐야 얘는 소환 앞에 시체가 있으면 되살리나 본데 힐을 벗고 꺼져 으읍 눈물 흘리지마 아 울지마 울지마 인마 울지 말고 죽어 카드 카드 얼마 안 남았다 스틸 카드 아 이거 왜 이렇게 모잘하냐 카드가 상자 먹어야겠다 카드가 너무 없다 카드 더 먹자 회복하고 불 카드 먹고 스틸 칼 스틸 그 음 아이 눈물해골 다 좀 없애고 싶은데 뭐야 이거 버그인가 칼 스틸하고 폭탄 잡고 저 뒤에 있는 것도 먹어야겠다 아 그러니까 기둥이 깎이고 거기 상자가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칼 좀 더 먹자 활도 들고 그럼 이제 크리스탈 먹고 이거 잡아서 추가 턴 먹고 추가 턴으로 아 이거 갈고리로 잡으면 안 되지 애 잡고 이거 부숴서 상자 벗고 튀면 되겠죠? 뒤에 보상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피 채우고 다음 램 동숲에 5시간 정도 했습니다 콘텐츠가 부족해서 넘어왔습니다 더 쏘로우 더 쏘로우 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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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뒤에서 때린다 빠이비신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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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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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기절시킵니다 깨시 칼 사용하며 4를 2개 잃지만 가방으로 돌아옵니다 십자 모양으로 5칸에 공격을 가합니다 내가 맞으면 윌 포인트를 잃습니다 5칸에 공격을 가야합니다 칼집 택밀된 게임인데 다 전부 소멸 카드예요 쓰면 다 없으심 팬텀 로즈도 이런 느낌이었지 칼집 칼집 회복은 한 장 있는 거 들고 다니면 될 것 같고 활이랑? 도끼랑? 턴을 넘길까? 앗! 망을 갓아서 아이 돌 뒤에서 쏘는거 빡치네 야 이 자식들아 앞으로 나와 저걸 먼저 잡았어야겠구나 저거 잡고 추가 턴 맞고 턴 헉! 뭐임 16데미지 야 이거 폭탄대미지도 받을텐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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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야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이거 이거 쓰면 되나? 어 된다 겁나 센데 기억 게임 고민하렴 오늘 뭐했는지 얘기해보는게 어떠니 돌을 돌로 찍어버렸어 바위 많이 갖고 다니는게 좋을거 같은데 층마다 두장의 소득카드를 얻습니다 뭐야 소드가 엄청 쓰기 편한거 같애 근데 소드를 아예 막는 아예 막아버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그것이 알고싶다 그건데 쌈각형 히드라 첫줄에 두명이 있어야 공격할 수 있다 그건가 첫줄에 두명이 있어야 공격할 수 있다 그건가 어케 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두개를 까면은 공격을 못한다는 소린가 아우 미친 현두미 아우 미친 현두미 아니 이런 미친 아우 미친 현두미 2열에서도 공격할 저 저걸 어떻게 잡지 도끼 도끼가 많았어야 했나본데 매지컬 파워를 올라가겠습니다 번개 쓰라고 번개가 한.. 하나만 타격 할 수 있다는거 아니었나 아니였나? 기억 다시 드루 할 기회를 얻습니다 상자에서 웨이브 카드가 나옵니다 해금은 해금은 대충대충하자 어차피 다 해금할 것 같으니까 이거 재밌긴 한데 텍스트를 좀 분명하게 써주세요 이거 두개 까고 추가턴받고 런하자 저 잡고 추가턴받고 상자열고 도끼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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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시크릿 들어가봐야되지 않겄어 더 위험하다는데 어? 어? 갑자기 못 가길래 음 보상이 많고 몹이 더..세구나 먹어야지 그래도 상자 까고 도끼로 쓸고 깨시 휩 칼이랑 불이랑 도끼 폭탄 던지고 불쓰고 추가 턴다고? 상자 좀 열까? 아니다 초반이니까 스노우 불 굴리게 이런거 찍는게 낫겠지 활만 나왔다 근데 활은 좋은 경우가 많은거같은 약간 잘 안노는 패드인거같은 카드중에 좀 많이 노는 애들이 있는데 활은 좀 그 경우가 적다 덜 논다 호호 호호 활...칼 브레이크 쉴드 앤 암어 한줄의 쉴드 암어를 다 까고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을 스턴을 겁니다 뭐야 웨이브별로 필요없어 보인다 칼팀 아 야 일루와 아이 뭐야 버렸어 버리는게 되네 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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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질렀어 칼팀 두발 쏩니다 칼팀 사이드로 두발 쏩니다 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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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드가 들어올 때마다 윌 포인트를 없습니다 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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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부터 잡는게 맞겠지 힐하고 도끼로 쓸고 최대체력 떴냐? 안 떴네 애매하네요 일단 요거 칼로 잡고 더 쟁이 에 미러가 활은 못 튕겨내나? 아 그렇구나 더 쟁이 트롤하네 덫을 쏠 수있던가 힐을 먹어야겠죠? 세턴 방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딜 카드 모자랄 것 같다 가드 올리고 덫대고 활 도끼 칼 칼 도끼 방패든 애는 화살로 못 없애나? 이거 저 길막하는 애 잡고 넘어가는게 많겠다 칼을 층마다 두장 없습니다 튀어 칼을 층마다 두장 없습니다 튀어 런헤런 모든 적에게 화살비를 내립니다 카드 한장을 훔칩니다 카드 한장을 훔칩니다 카드 한장을 훔칩니다 카드를 훔칠때마다 소로우 카드를 버린다구요? 썬더가 났겠는데 튀자 썬더 함 맞아보실 자식들아 저 회색이 물리 면역이지 그러면은 썬더를 쟤네들한테 쓰고 도둑놈들을 정리하고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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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되긴 한데 일단 아이고 내 화살 저거 잡아서 추가톤 먹어야 도둑놈 검이랑 마법이랑 싹 쓸고 추가턴받고 아이 저 뒤에거 잡아야되나 저 뒤에거 잡어도 어차피 추가턴이잖아 그러면은 활을 이렇게 쏘고 추가턴받고 도둑놈들 도둑놈 크리스탈을 얻을때 밀포인트를 보고합니다 저 뒤에거 잡아서 처리하고 여기 적어있네요 크리스탈 먹어야되지 않을까 도둑놈 넘어가도 될까 아니면 마법을 쓰고 요거같이 먹을까 여기서 뛰자 아이고 우는 애골이다 뭐야 도둑놈 이메지너리 프렌드를 찾았다 랜덤이벤트 같은데 뭐지 이게 일단 도끼로 쓸고 도끼 도끼 아 이거 썬더 써야겠는데 상상친구 저거 데리고와서 도끼로 쓸고 추가턴받고 마법이랑 칼 칼 남은거 칼로 정리하고 쩔 도둑 까 보 고 보 보 아 드루어게인이구나 다시 뽑는 기능이 있었네 이런 도라이들 도끼 상자다 상자 마법으로 쓸고 상자 먹고 칼 흠이 불쟁이 잡아야 되는데 나 화살 별로 없을텐데 그래도 폭탄이라도 손에 들고 있네요 그러면 칼로 일단 걸방 든 애들 정리하고 아 활 나왔다 활 6개 마법도 들고 가고 아 채찍 들고 갈까? 흠이 이거 뒤에꺼 싹 그거는 그냥 간다 그럼 이제 저 뒤에꺼까지 처리하고 아 아닌데 이거 애들 한 번에 다 없애면은 저 뒤에 현둠이 몰려오니까 손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칼로 조금씩 정리하자 최대 체력 최대 체력 이렇게 처리하고 폭탄 던져서 어 저 너클즈 닮은 애 좀 잡자 헉 아이 45대 아 잠깐만 저걸 못봤네 흐흫 아 현두미만 보다 현두미만 보다가 저걸 못봤네 아이 저 저 중요한걸 못봤네 너무 급하게 했다 저거 저거 까봇 까봇입고 있어가지고 첫공격 튕겼네요 7층까지 도달하면 상상친구가 도와주는거 아냐? 야 PC게임이구나 비밀방 가죠 모든 공격을 이 턴간 차단합니다 모든 공격을 이 턴간 차단합니다 송송콜 덫가구 폰 열 폰 글 뒤로 쓸고 나하고 이거 잡고 초록탄 받고 저거 잡고 이게 해금 해야 좀 쉬워지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나오는 게임 중에 해금 안하면 어려운 게임들이 많드만 도끼로 네 마리 잡고 추가 턴 받고 뭐야 활쟁이 보수도 있어 기억 진짜님 친구임? 주인공 기억은 왜 저런거밖에 없어 카드올리 스틸 단검 스틸 단검 단검이 저거 방어붓인가? 아 그렇구만 아기 장수 두리 같은 거구만 아기 장수 특능 먹고 핸드에 있는 모델내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 두발 화살 두발 단검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단검은 핸드에 꼭 잡고 있는게 낫겠다 아 스틸 할걸 게임 디자인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재밌네 스틸 아 아이씨 리드로우 아 리드로우도 횟수가 옆에 떠있구나 나 이제 알았다 저거 더태우 상자 깎아야될거 같은데 지금 17장 밖에 없어가지고 스틸로 핸드존 보존하고 활 들고 맥시멈 위를 깎을 겁니다 죽얼마 스틸 도깨 도깨 상자 두개 거미랑 힐 화살이랑 스틸 스틸 어 뒤에도 시크릿있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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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후 제가 저렇게 스틸 파괴 아우 겁나 아퍼 진짜 와아 저거 저거 어떻게 잡지 저거 데리고 와서 단도로 찔러야 되는거 아냐? 답은 정밀 단도다 저거 암허 두개나 있는데 으케 잡냐 리드로 단도 떴다 일단 방패 있어야 덧막을 수 있겠죠? 불 들고 오고 앞에거 싹 정리하고 어우 아퍼 앞에거 둘다 까고 아이 왜 두개가 안되냐 열 부터 두개 쏠 수 있네 쓰읍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일단 뒤에거 까고 추가 턴 받자 스틸하고 단도로 잡고 덧붙기 전에 그냥 튀자 덧붙기 전에 그냥 튀자 카드 아깝다 스틸 카드가 뭐소리지 이게 스틸 스틸 어 카드 이븐 이프 마이 에너미 더즌트 펄 못 죽여도 가져온다구요? 핸드의 모든 스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의 모든 스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튀자 스틸 야 도둑놈들 왜케 많냐 다시 뽑자 도둑놈 도둑놈 음 너무 아픈데 다시 뽑자 최대 체력 떴으면 했는데 안 떴네 아이 나 스틸 너무 아프다 진짜 맞을때마다 힐 힐하고 도둑놈 잡고 뭐야 찍찍이 두번 공격하게 합니다 죽어 인마 단돌로 쑤시고 나가자 아닌가 저거..저거는 먹고가자 저것도 먹고가야겠는데 단돌내겐 잡고 상자 먹고 상자 먹고 튀자 체력이 제일 중요한거 아니겠어 뒤에 또 있었다구요 근데 찍찍이 있고 앞에 방패병 처리할게 없어가지고 단독 카드가 진짜 좋은거 같긴하다 패배하다가 휽이이거 어떻게 받으라 와아 겁내 아퍼 힐하고 와 저거 저걸 어떻게 다 처리해 살려줘 아니 저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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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하기 너무 힘든데 다시 뽑자 도끼 쓱싹 돌멩이에다가 스틸좀 하고 싶은데 스틸가 스틸좀 스틸이랑 활 아이고 눈물 들어갔다 추가 터받고 도끼로 잡고 어... 불 스틸 스틸 읽어보고 봅시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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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회복 피효 게임은 카드가 다 소모품이라서 아껴야 돼요 저저저... 나 아까 한 방 냈던 저 고양이 땠 걸로 칼 내게 든색 스틸하고 스틸하고 뒷거 잡고 뒷거 잡고 음.. 다시 뽑을까? 이럴때 활이 참 좋아 브레이크와 실드를 모두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뒤에 현두미 있다며 다 끌고 온 다음에 파도 써서 현두미 기절시키고 스틸 좀 더 나오지 저거 잡고 추가 턴 받아야겠죠 저 볼은 웨이브 맞으니까 그냥 죽네 저 볼은 현두미들 다 잡아야 넘어가는거 아냐? 부활하지 저거 아 답이 없네 어떻게 잡냐 아니 왜요 핸드의 모든 스틸 모든 스틸 다 쓸 수 있는거 아냐? 왜 다른 스틸 쓰기 전에 쟤가 때렸지? 쌍쌍친구 5 2 2 3 6 5 5 6 6 첫 장의 소드로 시작하지만 첫번째... 층에서 상자를 두개 찾을 것입니다 붉은 돌을 찾을 것이고 음.. 모르겠다 깨기 왜케 힘듦 깨기 추가턴 추가턴 왜 안넘어가요? 한글 번역 없는게 아쉽네요 안쓰고 못넣어가네 안쓰고 못넣어가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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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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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검.. 모든 적에게 화살비를 내립니다 대거 들고다니자 으응 아유 시원하다 트릭 탄도로 잡고 탄도로 잡고 능력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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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능력받고 이거 뭐예요? 칼 칭 제시장 검으로 힐 하는 것도 괜찮아 비긴 하네 단독 스틸 뒤에 거 다 잡아야겠지? 칭 제시장 스틸 도끼 아 돼지 잡고 갈걸 굳이 안 잡을 필요는 없었잖아 숫자 재웁니다 가방으로 돌아옵니다 싹 쓸고 도둑질하고 야 단독이야 칭 제시장 개굴 가드가 큰일했다 칭 제시장 칭 제시장 칭 제시장 칭 제시장 호호 디디딘 디디딘 단도로 잡자 자 세턴 동안 방어합니다 스틸 단도 킥 핸드의 모든 에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바 돌 부숴볼까 예 헐 헐 흠이 덫가는 애들 왜케 많냐 일단 덫가는 애부터 작사 활 대거 활 갖고와 폭탄 터뜨려서 방패든 애들 잡아야겠지 지나보라 공고 적 적 적 적 적 적 적 적 적 흠 추가 턴 맞고 가드 올리고 리드로우 지금 쓴 카드는 가방으로 들어오는데 딱히 뭐 핸드 가방으로 들어와야 될 애들은 없다 도끼 떴으니까 잡고 쓰러트릴 때 윌 포인트를 얻습니다 잡고 잡고 아이 방패쟁이들 진짜 아 이렇게 보면은 도끼도 진짜 중요한 자원이긴 한데 야 저 어떻게 잡지 이건데 리드로우 방패병 수액들 겁나 힘드네 도끼로 수액 잡고 추가 턴 맞고 파이어 잘 들고 다녀야겠다 카드들 전부 일회용입니다 아 전부까지는 아니겠다 특수한 카드들은 다시 돌아가요 트랜스 앤드 플레이 언틸 마이 핸드 카드 이즈 엠티 핸드 카드가 비면 대거 들고 가자 대거 들고 가자 저거 잡아야 된다 일단 도끼로 추가 턴 받을 수 있지 추가 턴 받고 사고 접수 뷧 뷧 뷧 뷧 쓰읍 쓰읍 쑤시고 튈까 그냥 얼마나 튀어야되고 얼마나 파밍해야되고 이런거 감히 아직 안온다 열고 불로정리할려고 했는데 불반사하는 애가 나왔네 요거를 잡고 불쓰고 추가턴받고 다 터졌다 힐하고 덩품이 아유 아니 왜왜왜 고만 때려 왜왜왜 자꾸 내리지신네들 힐 너 어디? ㅇ ㅅ ㅅ ㅅ ㅅ ㅅ ㅅ 일단 핸드에 칼있는걸로 힐이나자 여기 열고 바로 도망갈 수 있나? 그건 안 되나? 핸드가 턱없이 모자라는데 핸드가 턱없이 모자라는데 힐 안떴으면 방금 죽었다 가드 올리고 턴종 화살비로 잡고 의지 떠서 살았다 소드마다 윌포인트를 이었습니다 소드 좀비 대가나요 휩 소드마다 이 힐이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다 뭐야 쟤는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뭐야 저 또라이는 범위공격 없으면 아예 못있나 그러면 도둑놈 잡고 막걸로 대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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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헥스 터치 루트 잡을 수 있을까 원거리 공격한다고 그러나? 저 뒤에 폭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타겟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짜증나네. 아, 미믹이야. 이런 미친 드럽게 세네. 미믹 구분은 어떻게 하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때려보면 알 수 있나? 아프다. 헐, 아이, 그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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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검 가져와. 검 도가 좋아. 힐 할 거니까. 저에다가 물 부으면 어떻게 돼? 아프다. 아프다. 힐이나서. 아, 울지마. 아프다. 젠짱. 쏘루...저거는 안 써도 상관없나? 아프다.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드로우 드러나는 거 좀 안 나오나? 열 번째 카드는 가방으로 들어옵니다. 처치할 때 2포인트를 회복합니다. 드로우 드러나는 특성 좀 갖고 싶은데 검방 검방이지 호잇 기절이나 먹어라. 뭐지 이건? 적을 처치하면 불필요. 적을 처치하면 불필요. 검은 지금 약간 힐 카드라서 쓰기가 좀 빠네. 힐 엄청 많이 들어온 듯. 핸드 좀 더 받아올 수 없나? 흠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다. 메모리 활쟁이 활쟁이 크고 오고 단조로 찌르고 특능 먹고 스틸 스틸 대거 대거를 두 번째 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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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오세요. 스틸 스틸 괴로운 기억밖에 없어 먹고 가자 흑흑 얘들한테 이거 쓰면 어떻게 돼 뭐야 어케 된거야 뒤져 아니다 얘들 잡아야 될거 아니야 잡아야 잡아야 보병 먹지 단독 스틸 들고 가볼까 어떻게 되는지 잘린 모가지 잘린 모가지 아 아 뭐야 누물 카드 데뷔 좀 봤네 스톨링 스톨링 뭐야 층마다 두 장의 소드를 넣습니다 층마다 두 장의 소드를 넣습니다 칼도줘요 칼 자이언트 자이언트 칼 칼가 너가 좋아 칼 칼 방패병 속에 뭘로 잡지? 대거 없어 대거 아이 뭐 캐져보 잠깐만 아 이거 또 터치인가? 핸드카드를 모두 파괴합니다 소름돋네 뭐 저딴게 다 있대 야 이거 어떻게 잡어 내 댁에서 저거 잡을 수 있는 거 없나? 체스트 체스트 아이고 썬더 스틸 핸드카드 터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텃 넘기고 핸드카드 터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텃 넘기고 핸드카드 터지면 안 되니까 흐음 어렵다 어려워 아하 이런 실수터 이번 턴에 쓴 카드는 가방으로 들어갑니다 돌멩이도 한방컷인거 혹시 그러네 단독옷나쎄 정밀단독의 위력이다 와 도끼 마렵다 도끼 없나 도끼 쟤 뭐야 라이트닝 데몬 뭐하네네 저거는 마법 봉인 아야 가드를 올리는게 낫겠다 칼 검과 방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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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봉 극혐이네 야 이거 단도 든 애들 빨리 잡아야 추대체력 안 깎이는데 어떻게 추대체력은 지켰네요 스틸 스틸 와 라이트닝 스틸 할 수 있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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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칼 좀 더 줘 칼 없니? 윌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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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좀... 병이 저런 식이었구나 아 애들이 끝도 없이 나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계속 나가 음... 기억 뭔 소릴까 야 울지마 뒤질래 아 이런 미친 내 체력 아... 못 막아서 최대 체력 깎였네 쓰읍 드루 왜 이렇게 적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턴종... 턴종할 수 없나 턴종 턴종... 아이 뭐 때릴 수 있는 게 없어 야 넘어갈까 저거 잡아야 보상받을 거 아니야 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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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아... 최대 체력 다 날려먹었네 미친... 극심한 손해받다 최대 체력 주세요 음메 도끼 기절 도끼 기절 도끼 기절 야, 이거 뭐야 왜 다... 왜 다 가벗 입고 있어 나도 가봅 줘 잠깐만 번개 같은걸 끼웠나 가드 울리자 일단 카드사는 없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 아 이거 이길 수 있는거 맞음 카드올리고 카드가 너무 모자란데 지금 스틸이 없어가지고 카드가 이렇게 모자란가 아 이거 미친 드로우하나 쏘로우 나왔어 리플렉션 마지막에 쓴 카드가 들어갑니다 도둑노무색들 내 카드 가져가지마라 스틸로우 폐관리를 계속해야되라 스틸로우 폐관리를 계속해야되라 스틸이 손태가 너무 모자란데 아 도둑노부같이 있어 스틸이 아니 이거 이길 수 있는거야 아니 왜케 왜케 이기지 이걸 해금을 덜해서 어려운건가 펄 tho 호흡이순 개고셔 트릭 여덟장을 쓸 때마다 가방으로 가져옵니다 아니 헤드가 너무 모자라지 않나 뭐야 아니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내 카드를 먹는데 자해는 그냥 자해 되는데 뭐지 아니 이런 젠장 모자라는 거지 폭탄 놓는 애나 뭐 그런 걸로 해야 되나 폭탄 놓는 애나 덧 놓는 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덧은 주는게 맞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덧 덧 오우 수컷다 아 왜케 잡으라는겨 아야 4 덱도 업드다 이제 저 또 먹어네 아니 야 탈진사한다 이즈 답이 없네 이즈 다음은 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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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찬스를 원하나요? 네 오케이 잡는겨 저거 폭탄으로 잡는게 맞기는 한거 같은데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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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20시 Montage 울지마 아자샤 내가 울고싶다 잡았다 경험치를 먹긴 했는데 카드 11장 밖에 안 남았다 판도라의 상자 슬더스랑은 상관 거의 없어요 딱지 쓰는거 말고는 다른 게임임 도끼 아 저 우는 애들 겁나 짱나네 없으세요 눈물 빠다든다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사이클롭스 졸려보인다 가까워지면 두턴간 마비를 걸꺼임 아이씨 못썼단게 다있어 아 제발 울지마 제발 울지말라고 울지말고 죽어 그냥 죽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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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에로 샤워 죽어라 편안 트릭 카드 여덟 번째 사용하면 핸드로 돌아옵니다 단독 골든아워 글래스를 갖고 있다면 스틸한 카드가 핸드로 들어옵니다 낫 낫 낫이 스틸이랑 해머랑 합친거네 스틸 기억 만화 그려니? 게임 가네 게임 드로우 많이 주는 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고것이 그립구만 뭐야 저 이분 하하하 없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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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넘심 공격인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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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흐흐흐흐흐 아씨... 역겨운 것들 흐미... 흠 노! 뭐지 저건? 네 생명을 다시 시작합니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앤덮 뭔 교재같은 카드지? 어이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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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들 말도 때리네 다 뒤졌으면 으으으 부활 없냐? 부활있다 아이 근데 부활있어도 이걸 어떻게 이겨? 일단 칼질 쓰고 웨이브 쓰고 라이트닝 어떻게 뽑아서 어 라이트닝 뽑아야돼 제발 못 뽑았다 죽는거야 그러면 또 어우 샛 라이트닝 리트는 저거 아이템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짓 에이 뭐 답이 없나 노 어 일단 앞에 거 밀고 또 한번 써볼게요 어 좋은 카드였구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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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좀 아우 야 피이다 피이야 인마 비켜 젠장 없으세요 노 카드를 그러면은 좀 얻어야겠네 추가적으로 아우 딜바 아우 박수색 힐 안되 아 이걸 이렇게 아니 죽었자놔도 뭘 바꾸려면은 계속 아이고 다 썼네 코인 최대 체력 아까 잃어버린게 너무 컸다 최대 체력 안 잃어버렸으면은 버텼을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어렵냐 드루가 좀 더 드루 좀 더 주는거 없나 책마다 크리스탈을 더웠습니다 본 체스트가 나옵니다 썬더 카드를 상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병에서 스타를 크리스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흠이 네 뭔가 액티브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폭탄 폭탄 어쩄때 핸드에 잡히는거를 써야되니까 내가 아직 게임의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있나 으 음 도끼 음.. 대거.. 추가 턴 받고 추가 턴 받고 드로우 늘어나는 거.. 없나? 트릭 흠.. 힐 포션 나온다 실드와 아머를 파괴하고 가방에 다시 넣습니다 뭐여 힐템도 그냥 부숴버리네 턴 종류가 안돼? 써야돼? 젠장 와 이 미친.. 활쟁이들 왜 이렇게.. 만어.. 세상에.. 야 이걸 어떻게 이겨 앞에 거 좀 천천히 잡아서였나? 돌겠네.. 저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두 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추가 턴 받고 드레지 잡고 폭탄 스틸 스틸 도기로 잡고 주거 턴 받고 폭탄 던져 지옥 스틸 스틸 저거 드로우우우옥 특성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저기 뒤에 활쟁이 큰 거 보이니까 조심스럽게 잡읍시다 활 방패 방어올리고 싹 잡고 음 폭탄에 껴야되지 않을까 이거 개야되는거야 아아아아아아아우 이거 가지고 잡고 힐하고 저거 마무리하고 대거 한 장도 없지 폭탄 던지고 때리고 맞고 막타치고 어우 체력바 활이 두발 스틸카드가 처치하지 않아도 발동 핸드의 모든 스틸을 사용하는 X가 스터널 이 화살을 가지고 있다면 고양이 머리가 날 안 때립니다 아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약한 것 같은게 아니라 진짜 약한데 지금 X 밤 밤 대거 X 밤 밤 밤 힐 대거 비밀방 밤 밤 힐하고 땅패 때리고 추가 턴다고 히힝 기절 도끼 대거 방패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기절 걸고 도끼 한 번 더 쓰고 막 다치고 잡고 맞고 저 고양이 머리들이 안 때리는 거는 진짜 좋다 체력 관리가 훨씬 잘 되네 드로우 다시 할 찬스를 얻고 의지를 씹었습니다 의지를 씹었습니다 넌 10회복을 한다 이소린가 최대 체력 증가 넓이 넓이한 거란다 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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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 룰빈 교육 수비 아 핸드 관리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돼 이거 폭탄받아라 쥐다 고양이도 있고 쥐도 있어 아 이거 상자 때리면은 상자가 약해지나? 카드... 카드 풀어주고 상자 때리면 안되는구만 이메지네이션 상자 스틸 스틸은 중요하다 스틸은 중요하다 lerin 장거리 스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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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이 스틸은 시청자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4개월 스틸...밤 아 이거 지금 고양이한테 안맞는거 되게 좋은데 나 때리는 애가 하나도 없어 지금 어? 각옷 벗기고 뭐야 이거 소드 댄스 핸드에 소드 6개가 좋은다는건가? 아 미친 야 핸드 버린다고 얘기 안했잖아 고맙습니다 5개월 1개월 공연 아이 아니 아니 으으으으으 마을 핸드 다시 다시 고양이 리더 활 얻을 때까지 돌려야 되는데 아니 큰일났다 은지 다시 먹냐 폭탄은 반사 못하... 지 않네 야 폭탄이 왜 마법 데미지야 리드로 돌려서 저거 화살 뽑아보자 뽑았다 활 뽑았다 그러면은 고양이 머리 다 허접색이고 12번째 카드가 가방으로 들어옵니다 아윙이... 혐읍둠이... 혐읍둠이 저거트를 희쟈야되냐... 가두올리고... 슥슥 폭탄 앗! 반사 카드 한타임 더 해야겠지? 쟤네들 기미 겸 둠이랑 똑같애요 저 너클즈 닮으네 기절 기절 아씨 이렇게 잡으라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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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유 기절 봐요 그리고 흫 흫 흫 흐흫 반사 흠 패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한 장밖에 못쓰는 카드가 있어요. 또르롱 갈고리 야 울지마 하유 서거 서거 누가 좀 안울게 해라 서거 좀 야 울지마 다 사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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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끌고와서 폭탄 훔치자 으아아이 미친 으아아 개똥깨 으아악 흐흫 흐흐흐흐에게 미미컬구부다지 이렇게 미미컬구부다진 미빅은 옆에 비치 않다나? 야 울지마 제발 좀 냠냠냠 터져요 바삭 에잇 고양이 귀가 아니었어 내 카드 카드 3장 털렸렸다 스틸 픽을 해야 핸드가 안 마르겠지 아이 저 미친 저거 야 도그라이크 캔 울지마 제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쓸까 아이고 어떻게 이거 울지마 아 어떻게 완전 막혔는데 뒤에 때릴 수 있는 카드 있냐 없는데 진거 아님 아 활한게 있네 저거 아 뒤자 아 울지마 제발 누가 제 눈물 좀 닦아줘라 아 빌어먹을 아 야 울지마 와 14개월 에스토나님 14개월 구독하셔서 이쁘다 반사도 안되는 아 그만 울어 좀 아이 또 속냐 고만때려 이걸 두번 속네 아이 아아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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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돼 안돼에에에 으아아악 개가 뜨놨어 개가 뜨놨어 답이 없네 상자 바삭해졌다 힐 하고 잡고 이거 먹고 갈고리 저 위에 서건을 먹고 가야지 갈고리 먹고 대거 웨이브 화살 대거 덱 골랑이 8장밖에 없는데 망한거 같은데 탈진수한데 헐 웨이브 헐 추가 턴 추가 턴 제프트 검 폭탄 검 아 울지마 울지마 아 아 애들 왜 이렇게 울어 울어가 왜 울어 폭탄 턴 카드가 없다 아까 화살이 있었으면 고양이들한테 안 맞는건데 스틸 엑스 어떻게 어떻게 지금 소난다 소난다 으아 카우플라이 카우플라이 웨이브 스틸하고 힐하고 힐하고 스틸하고 스틸하고 퓁퓁퓁퓁퓁 추가 턴 받고 단도 찌르고 是什麼 스틸하고 휘뚝 dapat 저희 부완 인수받 카우플라이 박 wah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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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가까이 가서 단독 쓰시면 되잖아요 단독이 있니? 단독이 있니? 단독이 있니? 단독이 있니? 어선 킹짱 같이 흠이 ㅋㅋㅋㅋㅋ 어떡해 어떡해 체력 9밖에 없다 그래도 나 지금 셔플하면은 피 차는 거 있지? 눈물쓰고 셔플하고 아이고 나 죽었네 야 이거 어떻게 막어 나 좋지뿐 어 아 이거 이거 쓰면 되던데 목 댕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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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없으면 안 죽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죽나? 도끼 가져와 도끼 도끼 넣고 대신 검 탱겅 레이브 탱겅? 탱겅 핫라인 먼저 밀었어야 합니다 탱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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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역시 단둘 힐 들고 와서 살려주셈 쏘드를 층마다 얻습니다 라이트닝 4개 오우 두줄짜리네 단독 채찍 채찍과 단독 채찍과 단독 채찍과 단독 루이브하고 날리고 루이브 한번더 스틸? 난... 쟤는 불 꺼져서 죽는거 같애용 단도 스틸? 난... 쟤는 불 꺼져서 죽는거 같애용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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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네들 쟤네들 폭탄이 터졌는데 왜 내가 반사를 맞아? 그러면 이것도 내가 반사된 맞나? 아닌데? 왓더 다 놓아먹어라 님들 저 밥좀 먹고 오면 안될까요? 밥을 잠시 먹고 올게요 여기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0분정도 걸리지 않을까? 자리좀 비우겠습니다 그냥 화장실 갔다고 생각합시다 좀 있다가용